강연채 씨는 워낙에 부부애가 뛰어난데 그래도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. 살 잘 만진다. 그런데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저희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.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. 이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건 또 도와줘요.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제가 모델이 되면서 패션쇼 런웨이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무대 놀이. 그래서 저희 신랑이 레드카페스 사줬어요. 우와 진짜가요? 진짜. 항상 차에 쉬고 다녀요. 어디든 레드카페스 쫙 날아요. 그래서 야외에서 북한과 앞에서 런웨이하고 갈대밭에서 런웨이하고 그렇게 어깃놀이를 해요. 호텔 안에도 레드카페스 깔려져 있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차까지 연결해가지고. 항상 어디든 가는 곳은 패션쇼를 하는 거죠. 결국은 남편이 좋아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. 공주님처럼 대화하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서 같이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니까 그게 이제 밤 시간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. 하루 종일. 그렇죠. 이제 밤까지 시간을 끊는 건가요.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보면 결국은 철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좋은 에너지가 좋은 결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주는 사람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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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